우아한 무용수 두루미 겨울에 찾아와요 쌩쌩 찬 바람이 불어오는 추운 겨울이 되면 희고 커다란 날개를 가진 멋쟁이 손님이 찾아와요 긴 다리로 우아한 모습을 뽐내는 이 손님은 해마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겨울 철새 두루미에요 두루미는 먹이와 물을 찾아 먼 거리를 옮겨다녀요 러시아에서 살다가 늦가을이 되면 추위를 피해서 따뜻한 남쪽 나라인 우리나라로 오지요 그리고 맛있는 먹이를 먹으며 추운 겨울을 보낸답니다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두루미의 여행은 멀고도 험해요 높은 산을 넘고 넓은 바다 위를 끝없이 날아야 하는 아주 먼 여행이에요 두루미는 무리를 지어 날아다니는데 힘을 적게 들이고 날기 위해 V자 모양을 이루지요 아이고 숨차라 이제 반은 온 것 같지? 응 모두 조금만 힘을 내자 모두들 힘을 내서 날아가지만 몇몇은 도중에 그만두기도 해요 출발하기 전에 먹이를 충분히 먹지 못한 두루미는 도착할 곳에 이르기도 전에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두루미는 지도도 없이 어떻게 길을 잘 찾아오는 걸까요? 두루미는 태양과 별과 달을 나침판 삼아 방향을 찾아낸답니다 우아한 모습을 뽐내볼까? 두루미는 몸집이 큰 새예요 다리도 무척 길고 목과 부리도 가늘고 길어요 긴 다리는 키가 큰 식물 사이를 다니거나 물을 건널 때 편리하고 가늘고 긴 부리는 먹이를 잡는데 그만이지요 호호 날개를 활짝 펼치면 240cm나 된답니다 정말 길죠? 두루미의 날개는 오랫동안 날아다니기에 알맞게 생겼어요 깃털의 색은 흰색에서 회색 짙은 갈색에 이르기까지 무척 다양하지요 두루미는 긴 다리로 땅 위를 잘 걸어다녀요 하지만 다른 새들처럼 나뭇가지에 잘 앉지는 못한답니다 두루미 몸의 비밀 두루미가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두루미는 잠을 잘 때도 한쪽 다리로 서서 잠을 자요 큰 몸을 가는 다리로 바치고 서 있으려면 힘이 들 것 같은데 두루미는 흔들리지 않고 꼿꼿이 서 있지요 그런데 두루미는 왜 한쪽 다리로만 서 있는 걸까요? 그건 추위로부터 몸의 열을 최대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예요 두루미는 눈이 내린 벌판이나 얕은 물가에서 겨울을 보내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들판은 정말 추워요 그래서 두루미는 한쪽 다리를 들어 몸에 꼭 붙이고 서서 몸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깃털 속에 꼭꼭 숨긴 내 다리가 안 보이죠? 추울 땐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답니다 무엇이든 잘 먹어요 와 여긴 올해도 먹을 게 정말 많네 정말이군 저쪽으로 가서 물고기를 좀 먹어볼까? 두루미는 무엇이든 잘 먹는 잡식성 새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먹는데 보내는 두루미에게는 곤충은 물론 물고기, 개구리, 뱀도 맛있는 먹이에요 하지만 추운 겨울에는 먹이가 될 만한 게 드물어서 곡식의 나날, 식물의 뿌리 등을 먹으며 겨울을 난답니다 따뜻한 봄이 다가오면 두루미는 다른 때보다 많이 먹어서 몸속에 영양분을 담아두어야 해요 그래야 고향까지 무사히 날아갈 수 있답니다 두루미의 화려한 짝짓기 두루미는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난 뒤 러시아로 돌아가 짝짓기를 해요 보통 짝짓기는 4, 6월에 이루어지지요 짝짓기 처리되면 암수 두루미들은 서로의 짝을 찾아 바쁘게 움직여요 새 가운데에는 해마다 다른 짝을 찾는 새도 있지만 두루미는 한 번 만난 짝과 평생을 함께 지낸답니다 짝짓기 처리되면 다른 새들은 대부분 수컷이 암컷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만 두루미는 달라요 암수 두루미 여럿이 모여 함께 춤을 추며 서로 마음에 드는 짝을 고르지요 긴 목을 최대한 더 길게 느리고 추는 두루미의 춤은 무척 화려하답니다 나의 짝이 되어주겠어요? 좋아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암수가 짝을 이루면 둘이서 함께 계속 춤을 추지요 서로 빙빙 돌기도 하고 절을 하듯이 머리를 위아래로 흔들기도 해요 이렇게 춤을 추고 난 뒤에 암수 두루미는 짝짓기를 해요 그리고 짝짓기가 끝나면 알을 낳을 준비를 한답니다 알에서 새끼가 나와요 두루미는 물을 좋아하는 새예요 그래서 두루미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물가에 둥지를 지어요 물을 자주 마시고 물에서 목욕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물가에서 보내기 때문이지요 물이 깨끗하고 전망도 좋은 이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둥지는 보통 암수가 함께 짓는데 사방이 트인 곳에 만들어 저기 오는지 들 살핀답니다 두루미는 보통 한 번에 두 개의 알을 낳아요 두루미의 알은 보통 흰색인데 푸른빛이 도는 것도 있어요 알을 낳고 나면 암컷과 수컷이 번갈아 가며 알을 품는데 암컷이 알을 품는 기간이 더 길답니다 두루미는 따뜻한 기운이 골고루 전해지도록 알을 정성껏 품어요 우리 예쁜 아가 얼른 나와라 알을 품은 지 30일쯤 지나면 새끼가 알을 깨고 밖으로 나와요 새끼 두루미는 아주 작고 부모 두루미와는 달리 갈색 솜털로 덮여져 있어요 하지만 새끼 두루미는 쑥쑥 자라서 석 달쯤 지나면 부모 두루미만큼 커진답니다 새끼 두루미가 자라요 새끼가 알에서 나오면 암컷과 수컷 두루미는 새끼를 정성껏 돌봐요 새끼는 처음에는 잘 움직이지 못하지만 몇 시간만 지나면 혼자서 걸을 수 있지요 엄마 엄마 나 배고파요 그래 우리 아가 아빠가 곧 먹이를 구해 오실 거야 수컷 두루미가 먹이를 구하러 가면 암컷 두루미는 새끼 곁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새끼를 보살핀답니다 부모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새끼는 무럭무럭 자라나요 알에서 깬 지 몇 주가 지나면 새끼는 혼자서 먹이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자라지요 이때가 되면 부모 두루미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횟수를 줄이고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킨답니다 둥지를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난 새끼 두루미에게는 큰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고향을 떠나 남쪽 나라인 우리나라로 여행을 오는 일이에요 보통 태어난 첫 해에는 부모 두루미와 함께 여행길이 오르지만 그 뒤로는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한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